안녕하세요. AMG입니다. 이번 차량은 BMW 5시리즈 2017년식 차량이고요. 지금 무이키를 작업할 예정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거를 시작하면서 배선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다 완료되었고요. 문 잠그면은 잠금 버튼 있죠? 문을 잠기고 차 문이 올라와요. 그리고 문을 열면은 뭐 여기도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문이 잠긴 상태에서 세 번 누르시면은 트랭크가 열리고 그리고 세 번 누르면은 그리고 길게 누르시면은 시동 바로 누르면은 시동이 안 꺼지고 문을 열었다가 잠가야 돼요. 여기다가 잠긴 상태에서 길게 누르시면은 시동이 꺼져요. 이렇게 멀리 가면은 잠겼고요. 백밀러가 적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 들어가셔서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버튼 누르시고 시동 거시고 그대로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즈스입니다.